여러분들은 뭐 없으면 못살아요? 아우 소금 근데 요즘에 소금 뭐 소금 가지고 다니면서 막 먹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소금이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 바로 소금인 염과 철 철은 당시에 무기로도 쓰이고 농기구로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였으니까 소금이 사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서양에서도 소금 자체를 월급으로 받았어 그래서 소금을 월급으로 받던 게 셀러리움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오늘날에 우리 급여로 생활하는 셀러리맨의 기원이 되기도 하죠